모루 양파는 아직도 잘 건조되고 있습니다.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혹은 기후 상승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또 농업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피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나오고 있고 농작물 가격이 급등하고요. 당장 올해 양파가 거의 다 죽었다 그러고 마늘도 아주 흉작이라 그러고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거의 동시에 꽃이 피요. 예를 들어 벼만 그래도 벼는 항상 가을에 다 꽃이 피잖아요. 가을에 수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가을에 이상기온이 왔다. 저온이 오고 냉해가 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벼들이 그냥 갑자기 다 몰살하는 수가 있죠. 그러면 상당히 큰 농작물 피해가 오는 거고요. 지금 당장 올해 나타나는 게 양파 피해잖아요. 대한민국의 양파가 계속 비가 오니까요. 아예 그냥 땅속에서 다 썩어버렸죠. 그래서 한국이 가장 큰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심각한 국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너무 작다는 단점이 있죠.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국 같으면 태국은 맨 위와 맨 끝이 약 2000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와도 사실 그렇게 크게 데미지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태국은 지금도 가보면 김서방은 씨를 뿌리고 있고 이서방은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별을 예를 들면. 제가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일 수확을 하는 거예요. 매일. 1년 내내.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점에 와도 다른 지역은 괜찮으니까 90%는 괜찮으니까 10% 손해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로는 앞으로 스마트팜이 가야 된다. 결국엔 종국에는 앞으로 스마트팜으로 가야 됩니다. 태국도 지금 스마트팜 연구가 굉장히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기 제 꿈은 여기 세네갈에도 사하라 사막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서 농사를 지어보자. 왜냐하면 여기도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하거든요. 얼마 전 외신에 보면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다. 눈이 올 정도로 사실 이런 데 눈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도 몰라요. 여기도 정말 폭우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큼 기후에 대한 어떤 이상기후에 대한 심각성. 이게 지금 막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제 꿈은 여기서 스마트팜을 하나 해보는 거고요.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지금 저렇게 인상 차각막도 지어서 온도 체크도 다 해보고 여러가지 식물도 테스트 해보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몇 분들이 정말 소꿉장난 하는 것 같다 하는데 원래 연구가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정말 화분 하나 키워가지고 거기서 아주 위대한 발견, 위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화분 하나 키우는 거예요. 소꿉장난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원래 연구가 소규모로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연구고요. 대규모로 하는 거는 농사죠. 연구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세네갈도 이제는 정말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아프리카라고 해서 항상 호미로 농사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계속 기술의 발전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도 곧 머자나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지금 스마트팜 연구하는 그런 NGO들이 많거든요. NGO라든가 어떤 UN 산하 기관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쪽에 제가 가서 또 연구할 수도 있고요. 잘 되어야죠. 보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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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겐! 아... 뿌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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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때리지 말고 살살 가라. 응. 눈빛! sjallamalaikum! 1. 砦y rope 망 시점 Ab. 할ам 될들릴라 Sad. 사바. 사 ram 5ijang. 사바 instructions. 알람들릴라 positnio одном amor 침 troubles 쏘 이리 수 soy shaken 1 certains 아 우세인우 아 하와이유 I'm fine and you? I'm good and I'm good 우세인우 What's your name? I'm a football football How do you do football? I'm a football I'm a football If I have a little bit of time I'm a football I'll be at the beach or if I have a football If I have a football if you have a football because I have my football I want that football a lot of money I don't give enough money movin sense sense 100%? 50%? 50%? 500%? 100%? 100%? 안가월이 cep 헝 몇 개 나의 돈? ager수 주문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이제 많은 시간을 앞서 다 먹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 안내면 좋습니다. 제가 잘 안내면 좋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잘 안내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안내면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잘 안내면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몇 개가 되요? 7개? 6개? 6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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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나 사전에? 네 modules circular 그렇게 saves 10개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제가 이곳을 놓고, 알아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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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이 정리하여 정리하여 계속 정리하여 아니요, 저는 계속 정리하여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비교하여 몇 년이 남아있지? 6년이 없어서 이제 1,000 프랑스 이제 1,000 프랑스 1,000 프랑스 1,000 프랑스 그리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시작해 시작해 그리고 3개월 동안 그리고 2개월 동안 저는 2개월 동안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그중이 손이 부لي 행복하기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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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바로 그냥 계속 OK 계속 계속 내가 원하는 농업 행동 제가 알 수 있냐 가짜 행동? 응 저기 크로우스 행동 비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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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타카? 여기에 Blog hair 뽑고 우리가 어디 명ị admin 양부 홍 쟤jäusta 네 çev 오케이 오케이. 나무 날라. 나무 날라. 나무 날라. 나무 날라.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 두 달러. 오케이. 밤늦게 우리 또 당나귀가 일을 마치고 퇴근합니다. 슬렁이 오늘 수고 많으셨다. 아. 요즘 슬렁이 일 많이 한다 진짜. 여러분 여기 염소가 메 하는 소리 들리죠? 당나귀 보고 싶다고 저러는 겁니다. 염소하고 당나귀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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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귀가 염소 에게 가면 조용해 집니다. 빨리 풀고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상당히 환하네요 당나귀가 대반나 알아 자기가 언제 풀리는지 자기 집까지 찾아가고요 오늘의 일과 끝 조용하죠? 염소가 안울어요 당나귀 봤다고 이제 오늘 다시 배추의 생육을 볼까요? 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육묘 상태로는 거의 최적의 상태고요 오늘은 이것을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옮겨 심었을 때가 문제인데 과연 이 더운 온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 좋아요 야 근데 뭐야 이거 아 아주까리가 또 올라왔네요 이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야 이거 뭐 그래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또 올라와 주고 다시 또 옮겨 심도록 할게요 두 개도 또 아주까리가 올라왔네요 이것도 옮겨 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닝글로리도 잘 올라왔고요 뭐 이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아주 좋아요 잘 크고 있고요 모닝글로리는 옮겨 심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크도록 내벼려 두고요 다 크면 이거를 뜯어서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타이바질 인데요 타이바질 또 지금 생생하게 올라온 곳은 잘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 여기는 발화율이 워낙 떨어져서 잘 안 보입니다만 지금 여기 군데군데 잘 올라온 게 보입니다 아주 좋고요 지금 뭐 나무랄 데가 없이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아요 앞으로 가는지 걱정인데요 한번 지켜봐야죠 뭐야 이거 두 개 또 올라왔네 아 이거는 두 퍼기 뭐야 세 퍼기가 올라왔네요 뭐 압소사 어떡하나 이것도 옮겨야 되겠죠 고맙다 조금 더 파고 조금 더 파고 조금 더 파고 조금 더 파고 잘 살거라 얘도 또 계속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 조금 더 깊이 파고 조금 더 깊이 오 잘 살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본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오늘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한번 샘플로 배추 이식을 해보겠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나요? 그래도 이쁘게 심어야 되겠죠? 여기는 농민 교육도 겸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좀 이쁘게 심으려면 줄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줄을 맞추고 일단은 오늘 심는게 급하니깐 나중에 풀고요.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어? 풀렸다! 흐흐흐흐 자아 이리 걷고 자 이렇게 줄을 쳤고요. 어우 잘 안보이네요. 너무 가늘어서 그렇다. 아마 많이 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식 간격을 약 20cm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뼘이 한 20cm 정도 되니까요. 이 정도로 끊으면 20cm가 되겠죠? 네. 여기서 열포기만 시범적으로 옮겨 심어야 겠어요.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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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6도 좋은데요. 좋아요. 안에 물을 준 곳에 온도를 볼까요. 금방 물을 줬는데 29도 왜 더 뜨거워. 순간적으로 더 뜨거운 건가. 30도 더 뜨겁단 말이야. 땅속이 지금 더 보온이 된다는 뜻인가. 31도. 안쪽이 약간 바깥보다 더 뜨겁네. 26도. 27도인데 안쪽은 29도 29도 30도 약 3도 정도가 더 올라가네요. 어떻게 왜그래 물이 뜨거워서 그런가. 물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물을 준 배추 육묘상의 온도는요. 25도. 훨씬 시원하네. 육묘상에 제가 이렇게 계속 그늘을 만들어 주고 서쪽 햇볕을 맞고 했더니 확실히 온도가 많이 시원하네요. 이야 좋아. 이제 온기 심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곧 산제 갑자기 시村 카페 콩 awar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